자문 31장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9절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자와 술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술은 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송사를 굽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술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이고 말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자를 배려하고 공의를 세우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는 것입니다. 독주는 죽어가는 자에게 필요하고 포도주는 근심이 많은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자신의 빈궁함과 고통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미덕과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틀림없는 르무엘의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성의 가치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성을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나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성의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르무엘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하여 말한 10절부터 31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렛부터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알파벳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언어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시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다듬어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시는 절대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며 힘입고 인해한 여인입니다. 여인은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남편의 신뢰를 받고 가족들을 잘 입히고 사업수환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일상은 그 손의 열매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이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동시에 잠원을 읽고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독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까지 잠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 왕이나 몇몇의 지혜자의 어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록이기 때문에 잠원의 말씀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자신과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잠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현숙한 여인처럼 주어진 삶에 금면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